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솔쏙여론 14항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냐 할 것이오 반대말씀이에요 부당한 일은 죽기로서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부당한 일과 정당한 일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부당한 일을 해요 모르고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문제예요 교육만으로 되지 않아요 교육만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느냐 종교적인 신앙심 이걸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도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 부당한 일과 정당한 일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가 탐진치 속에서 우러나오는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작용해 가지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탐진치 이것을 탐진치 삼독심을 조복받고 부당한 일을 행거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죽기로서 아니냐 할 것이오 그러신 거예요 죽기로서 아니냐 할 것이오 땀나는 일이죠 속에서 삼독심은 하라 하라 그러거든요 하자 하자 그걸 누르고 안 하려면 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장용 할 때 항상 자성물을 중심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부처님 성품 성품자리를 항상 채로 삼고 채와 용이 있죠 채로 삼고 중심을 축을 삼고 그 축을 삼고 생각하며 행동할 줄 알아야 돼 자성물을 마음부처님을 중심 삼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교법과 양심 대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법 법과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났는데 본래 양심 그 교법과 양심을 스승을 삼고 스승을 삼고 또 법신불 사은의 진리를 거울 삼아서 법신불 사은 법신불 이 우주만위에 가부커신 법신불 사은 이 사은짐을 거울 삼아서 거울 삼아서 탐린치를 항마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은님 보시죠 그렇죠 어디 계신가요 마음속에 목전에 계시잖아요 목전에 법신불 사은님은 목전에 계셔 마음도 목전에 계신 사은님과 마음에 계신 사은님이 다 하나시지요 마음에 계신 사은님은 이론상이라 말하고 목전에 계신 사은님은 그냥 사은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론상의 견해로 본다면 안이나 밖이나 다 이론상이고 사은의 개념으로 본다면 안이나 밖이나 다 사은이시고 그렇죠 이런 깨달은 안목으로 내외중간이 없어 항상 항상 거울처럼 본다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할 때 법신불 사은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바로 당초해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울처럼 보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성불을 중심삼고 교포법과 양심을 스승삼고 법신불 사은의 진리를 거울 삼아서 탐진치를 항마하자 그러면 정당한 일을 충분히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조주선사 아시죠 조주선사가 하루는 제자 문헌이 질문을 받으셨어 무슨 질문을 받으셨는가 하니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개 사람만 불성이 있는 줄 아는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구자는 무불성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또 물었어 불가해서는 자꾸 물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 이 사람이 묻고 저 사람이 묻고 이렇게 묻고 그런데 조주선사가 대답을 달리했어 다른 제자가 물을 때에는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이러고 이리 대답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알고도 보면서 그런가 아니라 개가 된 것은 그가 알고도 보냈기 때문에 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개가 어찌 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알고도 보면서 개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니까 이 정의로운 일과 부당한 일을 알고도 부당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커지면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개, 돼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여 알고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리 공부는 법으로 배우는 것이고 교법을 대중사님께서 설하신 대중사님이 대각을 이루셔서 대각을 이루신 그 경지는 언어와 문자가 없는 자리인데 대중을 위해서 언어 문자로 가르치셨어 그것이 법이 됐어 그의 진리가 됐어요 법을 신앙하는 것이죠 법을 이제 법이 되었는데 그 법을 배워서 아는 것 그게 진리 공부예요 배워서 아는 것 배워서 기억하고 외우고 기억하는 것 그게 진리 공부예요 진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백사를 다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죠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진리 공부 같으면서 달라 그는 마음 공부는 실제로 언어 명상이 없어 마음 자리에는 언어가 없어 다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자리를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자리예요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고 실천하는 자리에 있고 그의 마음 공부라 아는 것에 그친 것은 진리 공부는 아는 것에 그쳐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언어 문자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깨달음에 있고 실행에 있어 그걸 마음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진리 공부는 같은 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진리를 배워서 아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깨달아서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깨달아서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배워서 아는 것도 어려워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면 못해 또 전체를 알지 못해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밀밀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 아는 것도 결함이 많아요 지식으로 아는 공부 진리 공부도 쉬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마음 공부도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대문사님께서 밥 먹기보다 쉽다고 했으니까 어째서 밥 먹기보다 쉽다고 했을까 어째서 밥 먹기보다 쉽다고 했을까 죽기로써 하실까 그래요 마음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또 하고 해서 죽기로써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워져버려요 쉬워져버려요 이것이 심신을 다 바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간격을 두고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대문사님께서 쉽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죽기로써 하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정신 세계의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항마한 것이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말을 실제적으로 항마한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진리 공부는 항마해라 그럼 붙여서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형상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마음의 광명과 힘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걸 마음 공부라 하니까 마음 공부가 더 구체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본연성을 본연의 성품을 그대로 발현하는 거예요 태양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광명을 그대로 발달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 속에 있는 광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 공부는 아는 것에 그치지만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죠 공부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공부가 높은 분상에 있는 분은 그 아랫사람을 하는 모습이 다 그냥 그대로 나타나 그대로 다 보여 아무리 꾸며도 그 다음 제 15항 다른 사람은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아이 그것도 어려워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원 없는 데에 권장해 봐봐 역심을 내요 막 성을 내 안 하라고 원하는 일은 권장하지 말아라 네가 잘하고 있으면 표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낸다 나도 좀 해보자 배우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권장하면 역심이 나가지고 더 안 해 피라노고 동력을 허러 오는 거린도 그릇이 있어야 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릇도 없는데 어디다 밥을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이 있어야 그 원에다가 권장을 하는 것이지 원이 없는데 권장을 하면 날라가 버려 새 버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 진주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말아라 돼지란 녀석은 진주를 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너 좀 이뻐라 하고 진주를 걸어줘 봐야 그건 당치 않지 않네요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 어떻게 원을 먼저 세울 거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실제적인 은혜의 결실을 봐라 정신적인 광명의 결실을 보고 육체적인 은혜의 결실을 보면 그가 따라올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저에게도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해가지고 얻었습니까 물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원이에요 부처님께서 영생을 얻으시고 부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고가 없으시고 생사가 없으시고 그런 훌륭한 성스러운 분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 됐습니까 묻는단 말이요 그게 원이요 성불하고자 하는 원이 이러나 그럴 때 가르치는다 이 말이요 그럴 때 가르치는다 남이 원하느냐 않느냐를 권장하면 역심이 나는데 그러지 아니냐고 내가 몸소 먼저 실천을 한다면 그가 원이 생기고 원이 생긴 연후에 권장을 하면 그에게 스며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 대중의 신화가 나오죠 절에 실상사에 계실 때 노스님들이 상좌가 좌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놈은 백불 부처님이 천번 출세해도 쟤도 보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깐 대변인님께서 허신 말씀이요 오히려 그 노스님들이 그 상좌를 손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손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자꾸 꾸중만 들으면 손을 더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바위 속에 금이 있을 때 내가 그 금을 잘 채취해서 빛나게 쓰면 어떻게 해서 바위 속에서 금을 채취했습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할 것 아닌가 그 말씀은 노스님들이 선을 닦아서 선을 닦아서 이 설력을 광명하게 은혜롭게 활용하면 그것이 불어버서 자동적으로 따라올 텐데 노스님들은 선을 닦았자 헛선을 닦고 그냥 따로 오더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선을 안 닦는다고 하면 실이 없는 선을 닦는 거라 그죠? 실지 실제로 증득하는 선을 닦고 실제로 내 정신을 광명을 회복하는 선을 닦어야 따로 오는 건데 그러지 않냐고 선을 형식적으로만 닦고 앉았으면 따로 올 리가 없지요 그러게 몸소 실천에서 몸소 실천에서 그 결취를 얻음으로써 남에게 권장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죠 우리 회상도 우리 회상도 자꾸 권면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오는 종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앞으로 오는 과학문명 세상에 과거 세상 또 현실주의, 실용주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설 수 있는 종교는 설 수 있는 종교는 참으로 그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고를 소면하고 고를 소면하고 참 이 세상에 평등과 평화와 자유와 광명을 참으로 줄 수 있는 교단인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교단인가 그냥 말만 풍성하고 실행이 없는 교단인가 실질적으로 그런 실행에 실천을 하는 교단인가 이것이 표준이 돼가지고 그 정도가 설 건가 말 건가 기준이 설 거란 말씀이죠 교단적으로도 그래요 교단적으로도 권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원불교가 4대 종교로 인증받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실천하는 종교 이 종교는 원불교밖에 없다고 볼 겁니다 무엇을 경영해도 원불교가 참 실천하는 종교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생활종교 진리종교 실천종교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진리적 종교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변혁시키는 종교 또 심신간에 진리를 실천하는 종교 이렇게 인증받으니까 교세는 비록 10대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빈약한 교세이지만 4대 종교로 불림하는 것은 이런 은혜죠 그와 같이 이 교세가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커가면 확대 증장해간다면 가해참 사령할 수 없는 큰 교세 이만이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주세종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님께서 도척을 제도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도척의 형이 공자님은 친구예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도척의 형 보고 자네가 가서 도척을 좀 제도하라고 그러게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지 하고 도척을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도척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공자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큰 소리를 하는 거야 공자 너는 군신들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군신을 상대해서 선을 권장하고 있다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찾아왔느냐고 당장에 나가라고 당장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공자님이 안 나가고 앞에 갔어 앞에 가는데 절대로 도척이가 그러지 않아 도척이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내장을 씹어먹는 사람이 도척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무시무지한 사람인데 그러게 당장에 죽지 않으려면 바로 나가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지도로 만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거기서 도척을 제도를 못 했어 못 하고 기술에 본다면 뒤로 돌아와서 나와도 못 오고 이렇게 뒷걸음으로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 말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 전해지는 말은 공자님의 반대 측에서 공자님을 반대하는 측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찌 된 상황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도척이 앞에서 제도를 못 하고 그냥 물러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척이를 제도하려면 공자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공자님이 도척을 제도한 것이 됐죠 공자님은 공자님의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때는 공자님은 도척이를 제도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에 없는 것을 일부러 가서 권장한다면 그거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악한 사람은요 아주 악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악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흉악범이에요 또 복짓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깐 욕심으로 꽉 찬 사람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은 아무리 권장해도 바위에 물붙기해요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혀 다른 면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욕심 없는 자리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욕심 없는 것이 욕심이 있는 것보다 훨씬 광명하고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춰야 그를 제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권장할 때에도 이런 권장이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권장이 전부 형식이에요 형식에 흘러 그러면 안 되겠죠 형식에 흘리면 안 되겠죠 제 16항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주하여 연마할 것이오 이게 지금 마지막 강의인데 어떠한 원을 바라 여러분은 어떤 원을 바라십니까 성물재중원이죠 누구나 다 공통으로 성물재중원을 바라는데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 오관 육군을 통해서 접하는 대로 전부 통일적으로 한길로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 공부하는데 대주해서 그를 성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하나로 탁 하나로 탁 제가 서서 그래야 원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주하여 연마할 것이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마음을 마음의 자유 마음의 광명 마음의 위력 마음의 자비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라 그 원하는 바에 육군 동작을 하나로 맞추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산만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원하는 것이 많아 그 원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가장 조종이 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근원적인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원이 뭡니까 마음을 통해서 성불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원의 대조에서 연마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지낼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전부 마음 하나 광명하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표고 목적이죠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목표의식 목적이 뚜렷해야 훨씬 쉽게 그 일을 성공을 지킬 수가 있어요 쉽게 빠르게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그런데 목표만 세우지 뚜렷하지 못하면 정확하지 못하면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으면 성공률이 훨씬 더 낮아요 가령 내가 오늘 새벽에 좌선으로 나갈 때 좌선으로 나갈 때 평범하게 나가면 좌선은 안 돼요 오늘 좌선은 이렇게 하리라 하는 뚜렷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할 때 초점이 딱 맞아야 그 일이 성공률이 되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신일아 하는 자는 초점을 딱 맞춰야 일도가 돼가지고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마음공부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 원하는 거기에 대조해라 마음공부에 대조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라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은 불가해서 매우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로 통일시키라 이것은 심일경성이라는 말도 있어 심일이 하나의 경지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경지에 주하라 그래야 선의 위력을 이루죠 그런 말씀도 있듯이 또 다른 말씀으로 통만범병일심 만법을 두루 통해다가 한마음 밝히는데 주력을 대라 이 말씀도 그와 똑같은 말씀인데 통만범병일심 중요한 말씀으로 대부사님께서 처음에 수양연구 요런 지표를 하시대요 교서를 내실 때 그 첫 페이지에 통만범병일심이라고 써 놓으셨거든 통만범병일심 만법을 통해다가 네 한마음 밝히는데 적공을 다하라 그런 말씀을 써 놓으셨는데 이 제6, 16항 솔성연호 16항의 뜻이 그 뜻이에요 원을 세우거든 보고 듣는 것을 전부 원하는 데 대조해서 연마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공부의 원을 세웠으면 마음공부의 원을 딱 세웠으면 일체를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의 밖으로부터 안으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만 자꾸 발향하려 내 뜻을 내보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 갖고자 있는 것을 저 밖으로 이렇게 발향하고 그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안으로 전부 마음으로 통일치어서 흡입한단 말이에요 밖에 흩어져 나간 것을 전부 귀앞에서 내 것을 만들어 찾아와 본래 내 성품은 원망부족 지국무사한 것인데 늘 육군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 버렸어 도둑맞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두어야 한다 그것을 통만법 명일심 공부라고 만법을 통해다가 정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바깥 모든 것을 전부 마음 공부하는 데 통일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답이 없어 그래야 마음 공부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씀이죠 마음 공부는 왜 그러냐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 없는 자리에 통일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죽 떠먹은 자리 같아 죽은 떠먹어도 그 자리야 이 마음이 그렇게 쌓아놓았는데도 어디로 갔는가 싸는 것이 하나도 없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간 쌓아도 쌓아줄을 몰라 그런데 자꾸 이 마음을 단련하고 광명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천적으로 지혜가 밝아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신적인 힘이 생기고 남이 볼 때 참 저분은 정신에 힘이 있는 분이다 저분은 참 밝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밖에서 그렇게 인정해 들어오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공부의 원을 바랬거든 심신작용을 하는 모든 것을 마음공부 원하는 데에 태조해서 연말을 해나가라 힘을 쌓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불법은 마음 안에서 성공하는 비법이요 아시겠죠? 불법은 형상없는 내 마음 안에서 성공하는 성공하는 비법이야 밖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형상없는 마음 자리에서 성공하는 비법이니까 마음을 규율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통만법 명일심문이라 하는데 통만법 명일심문을 외우고 계시죠? 인도품 3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통만법 명일심문 심경으로 신문을 봐 신문을 보더라도 기사를 읽어 그러면 누가 뭐뭐 했다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걸 그냥 기사로만 읽어 기사로 읽고 그거를 마음 공부에 대조할 줄은 몰라 그죠? 세상 일이 이러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건 그냥 세상 일로만 알아 그런 거예요 신문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에도 내 아들은 뭐두고 내 딸은 뭐두고 내 주변은 뭐두고 그 일 그 일로 세상 일로만 알아 그러니까 그 일을 내 마음에 대조해서 마음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 그건 나무 장기지워주는 거예요 나무 머슴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옥타운 입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다른 물 그대로 있네 그냥 머슴살이요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으로 참 끌어들여서 내 마음을 조정하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의 힘을 뭉치는 그 공부를 이뤄야 자력량성이 되는 것이지 전부 자꾸 뺏겨 경계에 뺏겨버려 그러면 마음 공부가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불교를 통해서 회복을 구하러 원불교를 온 것은 회복을 구하러 들어왔어 지혜와 복락 지혜와 복락을 얻으려고 들어왔는데 지혜와 복락을 얻으려야 말이지 마음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규일시키고 마음을 회복하는데 참 전력 투구해야 회복을 얻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신문 볼 때 신문만 보면 신문만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공부에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신문을 보고 마음의 대조하면 마음의 대조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 공부가 이루어진다 신문을 하나 보는 것도 그것과 같이 만법 세상의 만법을 다 가져다가 마음 공부 하나 하는데 반성하고 대조하고 공부해 나가면 마음의 실력을 쌓게 된다 그게 이제 성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수행법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으로 세상을 본다면 참된 정신이란 뭐입니까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내가 밝은 영지로 세상을 보고 본다면 이 세상 만물이 다 경전 아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전이란 건 뭡니까 경전이 뭐예요 마음을 공부하는 표준이에요 세상 만물이 다 내 마음을 공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 세상 만물을 볼 때 그런데 마음 공부하고 실체를 놓아버리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냥 만물로 보아버리는 것이죠 허 참 하늘은 높고 공허하고 별도 많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하고는 아무 대조가 없어 그죠 내가 천문학자 천문학을 공부하는 분을 대화를 해보니까 이러더라고 태양이 밝고 별이 밝은데 저렇게 밝게 보이는 우주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밝음이 없는 우주가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령을 얘기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 별을 볼 때에도 그걸 돌멩이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정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기 마음 무슨 마음으로 그걸 보는지 관점 차이인데 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달을 보고 돌멩이라고만 하지 말고 정령이라고 보는 때도 그런 말도 다 믿음을 갖고 대해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전혀 깜깜한 우주가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헛말이 그렇지 않다 그 비추는 밝은 우주가 있는가 하면 깜깜한 우주가 있어도 이 밝은 우주하고 깜깜한 우주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야 이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둘이 아닌 거다 그런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천지마음을 볼 때 마음 공부로 규일시키는 이런 공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3장 최초보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해 아주 집이 가난했죠 그러니까 본가는 아주 초가 집이 새가지고 거처를 못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주시 제각이라고 중앙봉 아래에 범현동이라고 동이 있어요 성지에 범현동 2시 제각을 8사님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 와서 계시라고 거기 와서 계신 거야 그러시면 이제 모이는 분들 그때는 구인 제자가 다 모이진 않은 때죠 모이는 분들을 다 데리시고 최초보부를 거기서 선으신 거예요 5월에 대각을 이루실 때 기쁨이 한 적 없겠죠 초발심이죠 초심으로 참 큰 경륜을 가지시고 큰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새해상을 열려고 하는 그때 초심인지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무량 본문이 나올 자산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최초보부를 설하셨는데 최초보부는 말씀이 참 쉬워요 그런데 잘 명상하면서 내용을 읽혀보면 아주 깊은 뜻이 갈마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대각구 세 개의 각 종교의 대의를 다 살펴보셨어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등은 이제 교위를 다 파악하시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전망하시고 앞으로 종교를, 새 종교를 찬교한다면 이러이러한 종교를 개선하리라 그런 경륜을 세우신 때지요 이게 대각 이후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이지만 성의원의 경륜은 뭐 시간이 오래 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이제 말씀하신 법어가 바로 최초 법어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과거 서강원의 부처님은 그 사제본문을 하셨죠 최초 법어로 고진별도 사제에 관한 법문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도 그 해변이 어디 해변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아 그 해변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올라서 산상수원을 하신 것이 예수님은 최초 법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께서 각득하시고 성도에 오신 후에 바로 처음 발설하신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최초 법어인데 최초 법어 대의를 대체적인 의지를 살펴보면 물질문명이 너무나 치성하게 발전하고 앞으로도 물질문명을 한없이 발전될 전망인데 정신분명이 그의 비례적으로 반비례적으로 퇴전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신분명을 개창해서 정신과 물질이 함께 가도록 그래서 원만한 인격, 원만한 세상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런 경준으로 법을 펴시고 회상을 여시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중심적인 핵심은 과거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떠나서 어떤 하늘세계로 간다든지 극락세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개창하셨거든요 그 종교의 이념이 세상에서 모든 걸 탈성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로 말하자면 열반 아주 무야의 경지 열반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독교로 말하자면 여기를 놓고 하늘나라로 천상세계로 가는 불교에도 천상이라는 세계가 있죠 육도에 천상이 있죠 천상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영적으로만 사는 세계예요 우리는 천인이라고 그러죠 천이 나수라 할 때 천인이라고 말해요 그런 교리를 다 설아줬죠 불교, 기독교 전부가 천도교에 오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면서 대문사님은 그런 모든 종교 교위를 다 파지하시고 세중교가 나올 때에는 이런 교법으로 하리라 그 교법이 바로 인도정의의 교법이에요 인도, 사람이 사는 세상을 광대문양한 광대하고 한이 없는 낙원세계로 구현하고 제도하겠다고 하는 특별하신 경류이죠 여기는 안 되겠다 저쪽으로 가자 이것이 아니고 저쪽이나 이쪽이나 한 세계다 아시겠죠? 천상세계가 따로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하나이거늘 어찌 세계가 둘이겠어요 하나의 진리에서는 하나의 세계죠 그런데 우리 심전 영성적인 세계가 이미 오탁되고 전도되어서 세계가 타락된 것이지 그 마음만 정화하고 불도를 얻고 불도를 회복하고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면 세계는 그 세계다 말이죠 성불하신 부처님의 세계도 그 세계고 중생이 중생으로서 사는 세계도 그 세계 한 세계예요 세계는 하나인데 오로지 그 영성의 세계가 각득했거나 매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개옥해 해서 옛날에는 부처님 한 분 그렇죠? 앞으로 오는 세상은 한 분 부처님이 아니고 천연의 만보살이고 많은 열애와 많은 보살이 계시는 그런 또 세상을 지도하더라도 옛날에는 공도자 한 분이 인류를 지도하려고 군림했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각득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모두가 다 지도인이 된단 말이죠 공도인이 된다 서로 서로가 그런 세계가 온다면 한 사람의 지도 오는 세계가 아니고 대중 전체가 부처님이 되고 공도자가 되는 그런 낙원 세계를 구현하려면 그의 합당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는 법하고 이 세계, 이 사람을 부처님 만들고 불토회상을 만드는 것은 법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병진사상 이사병행, 영역상전의 병진사상을 가르치시고 진리와 사실이 둘이 아닌 불교는 보래 불인문돌인데 불인문돌의 진술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큰 걸음을 원만한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최초법에 다 담아서 하셨어요 대중사님의 인도정의의 정신을 마음에 담고 최초법을 공부하시면 그런 내용이 거기에다 갈매져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행품 41장에 나의 법은 인도의 법을 주체 삼아서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여 다 나오죠? 인도정의를 주체 삼아서 과거의 편벽된 법 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도교까지는 나가겠지만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 종교의 편협한 편협한 도리를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령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불교하면 인도말이 중국말로 변하고 중국말이 한국말로 변하고 이리 됐죠? 그리고 아주 심오해 심오한 교리를 건들지 않아서 심오하다고 말하고 가령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성이 나타나더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만 많이 가르치고 그 능력에 귀이하고 신앙을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진리성을 밝히지 않았어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내면적인 내재해에 있는 영성을 개발해서 나를 부처님 만들고 나를 하나님 만들고 그런 공부길에는 아주 약해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나라로 가는 구원에 의해서 그 나라로 가는 이런 길은 신앙성으로 많이 밝혔지만은 안으로 자기의 불성을 밝히고 자기의 신성 신 안에 신이 있다 그런 신성을 밝혀서 본인이 부처님 되고 본인이 신이 되는 그런 교법은 아주 미약했죠 그러므로 이런 면을 그런다고 해서 저쪽 면이 그르다는 건 아니여 다 양자를 겨모자 그것이죠 양자를 겨모자 그런 그 병행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법을 만드시고 진리성을 밝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의 원리 우주 진리라고 하면 진리의 근원을 말씀으로 그 도형으로 모습으로 밝힌 그런 교법을 창교하신 것이죠 그래서 법을 주체 삼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 중심사상은 인도상요법 인도정의를 실행하는 데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 법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수신의 요법 재가의 요법 한 개인이 인격을 둬야 해서 부처님 되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수신의 요법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장 원만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진급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이 낙원이 되어야 세계인이 낙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가정 낙원 만들기 어렵죠? 어려 가정 낙원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낙원 만들기도 어렵지만 사람을 거느려서 같이 낙원을 만든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밝히신 거에요 재가의 요법이에요 가정을 제도하는 요법 그 다음에 사회 좀 넓게는 사회죠 사회는 강약의 대립이에요 강약의 대립 지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약한 사람 어두운 사람 부강한 사람과 빈천한 사람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강약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사회인데 사회를 낙원 세계로 낙원 사회로 이끌려면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롭고 서로 진급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는가 사회를 그런 진리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해 갈 때 진급해 갈 때 가장 요긴한 법이 무엇인가 그걸 밝히는 것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소자로서 준비할 요법 지소자 다른 말로 바꾸면 불보살이 되는 길이에요 불보살이 되는 길 가정에도 한 사람이 참 역량이 열리고 직연이 밝아서 경륜이 크고 그 지도적인 입장에 있을 때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좋은 지도자 그래야만 그 가정이 잘 다스려지거든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도 다 그렇죠 지도 인물 어쩌든지 낙원 세계의 소리 나오면 지도 인물을 잘 키워야 돼요 공도자 공도자를 찾고 더 많이 양성해야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그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지도자로서 준비할 요법 이 네 가지 요제를 합해가지고 최초 공부를 선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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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 Chung 말